KT가 28조원 규모의 베트남 의료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원격의료 플랫폼 시범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정새미 기자입니다. KT가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의료 인프라로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합니다. KT는 하노이 의과대학과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KT는 하노이 의대와 만성질환 원격의료 서비스 검증에 나섭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자가측정과 복약, 운동관리 등 셀프케어 가이드와 현지 의료진의 돌봄 코디네이터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 AI 솔루션에 대한 공동연구도 진행합니다. KT는 올해를 베트남 사업 진출 최적기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올해 베트남 의료시장은 약 28조 규모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진기지로 꼽힙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여기에 베트남 내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며 전문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T는 베트남에서 원격 의료 플랫폼 시범서비스를 올해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선도를 위해 베트남 정부기관과 제약사, 의료 IT기업 등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